사는 게 복잡하지가 않은데 지금 4.15 총선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재건표와 재건표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자 같은 그런 증거물에 대한 소위 감정신청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리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윤용진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 사이에 설왕설레가 이렇게 오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나 근원이 어딨냐. 여러분 이 문제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오고 가는 문제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그리스 반도의 고대 아테네가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조금 더 바뀜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4.15 총선의 대표 변호사라서 강용석 변호사가 파주월이란 부분에 어렵게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에서 이런 이상한 투표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상한 투표자가 나왔으면은 그다음에 법적 절차가 감정신청을 대표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죠. 안 한 부분에서 기다리다 기다리 못해 가지고 윤용진 변호사 이제 보조변호사인가 그렇게 하죠. 보조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감정신청을 이상한 투표지를 대법원의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신 신청해가 윤용진 변호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왕설례를 하는데 이 꺾그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이해가 별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일이 뭐고 옳지 않은 일이 뭔지 강용석 변호사는 뭘 해야 되고 윤용진 변호사는 뭘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다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은 가장 핵심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감정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선거 무효소송 자체가 기각될 상황이 놓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용진 변호사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하살표 투표지 감정신청을 파주얼 박용호 후보하고 박용인가 하는 후보 사이가 그였지 않습니까? 당신 입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뭔 말을 쓸데없이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고대법대를 나오고 의협심이 굉장히 강한 윤용진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남으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한다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대표 변호사로서 파주얼을 수임해 가지고 어렵게 재검표까지 갔으면 재검표에서 이상한 투표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당신이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지 왜 그걸 안 하냐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변호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무란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하살표 투표지 빨간 하살표 있죠. 빨간 하살표니까 그 이제 그 하살표 투표지라는 것은 하살표가 찍힌 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지에. 사전 투표지는 그게 프린트에서 출력돼야 되는데 롤 용지에 여러분들 암에 처음에 뗄 때 나오는 그런 빨간 하살표가 있다는 것은 그거를 투표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인쇄료가 대량으로 투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한 투표지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관들은 다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6월 중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함 성명준비명령 8월 19일 재판에서 감정신청 안 할 건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해외 체류 때문에 신청 못한 감정신청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2일이 지난 지금도 감정신청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하니까 대구의 윤용진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니까 그렇게 꼭 감정신청을 해가지고 이 소송이 그냥 기각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는 또 자기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용석의 인사 히트 사유로 부정선거 쇼에 속지 말자. 빈깡통은 늘 요란한 법. 긴 호흡 끈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여기서 이제 빈깡통은 윤용진 변호사를 지칭한 것 같아요. 윤용진 변호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낳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첨부해 가지고 아 그래서 하살표 투표지 감정신청도 미루고 미루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그 깊은 속내를 몰라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용진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한 사람은 인터넷 방송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뭐 그냥 변호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왜 같은 편을 공격하냐고 질책한 분들이 계십니다. 강용석 변호사님께 쓴소리를 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제게 돈이 생깁니까? 출세가 보장됩니까? 저는 누군가와 얼굴 붉기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처음에는 조용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래서 안 되겠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강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장서서 제가 응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김영희란 분이 이제 올고든 소리를 자주 하시는데 윤용진 변호사의 글을 보고 돈에 베팅한 사람의 장난질에 모두들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 최원성님은 이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멘트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남긴 아주 전문가입니다. 선거 공판을 공지하지 않고 선거 공판 이래 참석도 하지 않고 감정 목적물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편은 아닙니다. 강용석 씨가 같은 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판결문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페이지도 안 됩니다. 강용석 씨가 전혀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인천연설의 경우는 판결문이 45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윤용진 변호사의 글을 보고 시민들이 남긴 글입니다. 차용준이라는 분이 그분은 철저한 자본주의 뭡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의 편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이 건은 강용석 변호사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방송의 모토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대반 많고 참을 거짓이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은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새벽역의 뭡니까? 빛나는 그런 별빛처럼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임인 겁니다. 그걸 혼돈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응원과 호응을 받아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4.15 총선과 관련된 100여 건 정도의 재검표를 본인이 막기로 했으면 당연히 재검표에서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재검표에서 출연한 그런 감정 목적물에 대해서 신청도 제대로 해가지고 선거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두고 4.15 부정선거의 쇼에 속지 마시다. 빈깡통은 넌 요란한 법입니다. 긴 호흡 끈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방송을 안 봤습니다만 이런 썸네일만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를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옳은 게 뭔지 정의로운 일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기원전 4세기 무렵 BC 4세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에서 소쿠라데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소쿠라데스는 뭡니까 반대척에 소피스트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괴변을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을 보면서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이름 아데네일을 주름 잡았던 소피스트 괴변론자들을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괴변론자 가운데 소피스트 가운데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한 인물이 뭐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어딨냐 세상의 정의 나발이 어딨냐 정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강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거지 정의 따위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에 소피스트들이 고함을 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쿠라데스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 대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지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됩니까 그럼 강자가 정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입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대중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소쿠라데스가 사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소피스트가 누군지는 거의 잊혀졌지만 소쿠라데스가 걸출한 현자였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됐지만 어쨌든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이야기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스럽고 더러울지라도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사기는 사기인 거지 사기가 갑자기 뭡니까 사기 없음 선이 갑자기 악 악이 갑자기 선 이렇게 둔갑될 수 없는 겁니다. 변호사는 마땅히 국민들과 대중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때 약조를 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후원금을 듬뿍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4.15 총선의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하고 여러분들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돈을 받건 안 받은 간에 100여 건 정도가 지금 대표 변호사가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강용석 변호사가 저보다 연배대가 좀 적고 하니까 살아야 될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게 공박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심을 담아서 무슨 일이든 해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질도 안 받는 겁니다. 그거를 한때의 뭡니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국민들하고 약속을 저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두고두고 여러분들 욕을 먹는 거죠. 케팔로스니까 강자의 이익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준석이 그동안 해오던 일을 보면 되면 저 친구는 그냥 천상 기원정 4세기 무렵에 고대 아데네에 그냥 소피스트라고 똑같구나 말장난을 가지고 뭐 옳은 것 그런 것 다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든 강용석 변호사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꼭 나무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옳은 것은 이런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쪽하고 크게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감정신청성 문제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적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1960년생인데 지금 뭐 이준석 씨나 강용석 변호사가 1969년생인 모양이네요. 다들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마디 혹시 강용석 변호사가 보더라도 너무 이제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좀 선배가 그냥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참 세상이 요상한 세상입니다.